자라 먹으러 왔습니다 남자쩡 밀빈에서는 염소 고기가 유명합니다. 염소 시켰습니다 역시 이런 곳은 로컬에서 먹어야지 진짜 맛있습니다. 가격도 저렴하고요 갈뱅이 시켰는데 너무 많이 나왔어요. 와 이거 어떻게 다 먹어 갈뱅이는 이 꼬챙이를 살짝 돌려가면서 뽑아 먹으면 됩니다. 갈뱅이는 이 피씨소스에 찍어 먹으면 정말 친숙한 맛이 나옵니다. 갈뱅이 맛은 볼뱅이랑 매우 비슷합니다. 맛있네요. 너무 싱싱해 배틀한 사람 파이팅이 있습니다. 파이팅이. 와 술 안자 먹는 것도 멋있네요. 땅콩소스 약간 새콤달콤한 땅콩소스에 버무려진 바나나 꽃이죠. 정말 맛있습니다. 와 이게 이렇게 멋있는 샐러드가 될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. 염소 고기가 나왔습니다. 와 염소 고기 신선한거 봐. 이거 여기다가 샤브샤브 해서 먹겠습니다. 야채도 나오고요. 와 먹을게 너무 많아요. 큰일났다. 어떻게 다 먹지. 오 자라가 나왔어요 자라가. 여기다가 넣어서 먹는데 아 살짝 징그럽습니다. 와 이거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오우 Naza Added fever 자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. 오우 오! 오 심장 약하신 분들은 보지 마세요 자라 들어가십니까? 뜨거우 뜨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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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라 가 생각보다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 먹을 수 있을 거 같아 네 밥이 나왔는데 어 정말 김치숲 같은게 나왔습니다 이거 이렇게 위에다가 뿌려서 김치찌개 처럼 먹으면 됩니다 어 근데 진짜 진짜 김치찌개 맛이 나요 와 소심하지만 자라 고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라 고기가 일단 레몬 브라스 하고 이게 허리 같은 향신료가 엄청 들어가서 사실 자라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거 그냥 닭고기 같아요 뭐 전혀 뭐 특별한 걸 찾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먹고 한국 돈으로 산 7만 5천원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기가 아주 와 어마어마 합니다 너무 잘 먹고 나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